폭발 꿈은 강렬한 에너지가 폭발하는 장면을 통해 꿈꾸는 이에 내면 갈등, 억눌린 감정 또는 긴장 상태를 드러내는 꿈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폭발은 파괴적이면서도 동시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건으로 꿈속에서의 폭발은 감정의 분출, 상황의 급변 그리고 재탄생의 가능성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폭발 꿈을 꾸는 이유와 다양한 해석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폭발 꿈이 가진 깊은 의미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폭발 꿈을 꾸는 이유는 꿈꾸는 이에 내면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주로 억눌린 감정, 스트레스, 상황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 등을 반영하며 다음과 같은 심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폭발 꿈은 종종 억눌린 감정이나 분노가 표출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꿈꾸는 이가 일상에서 표현하지 못한 감정이나 갈등이 무의식적으로 쌓여 있을 때 그 감정이 꿈속에서 폭발하는 장면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의식이 감정의 해소를 요구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꿈꾸는 이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식하고 표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폭발은 갑작스러운 변화와 혼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폭발 꿈은 꿈꾸는 이가 인생에서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거나 그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 인간관계, 혹은 개인적인 목표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거나 이를 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폭발 꿈은 심리적 압박감과 긴장 상태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현재 느끼고 있는 부담감이 극에 달했을 때 나타나는 꿈으로 스트레스가 극대화된 상태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꿈은 자신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고 있거나 외부로부터 큰 압박을 받고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폭발은 파괴적인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꿈속에서의 폭발은 오래된 습관이나 과거의 자신을 버리고 새로운 자아로 변화하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욕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새로운 길을 모색하거나 자기 혁신을 꾀하는 시점에 종종 나타납니다. 폭발 꿈은 통제 불능의 상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현재 상황을 통제할 수 없거나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나타납니다. 이러한 꿈은 불안감이 증폭되었을 때 나타나며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반영합니다. 폭발을 목격하는 꿈은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변화가 곧 일어날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인생에서 큰 변화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을 의미하며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 꿈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폭발의 중심에 있는 꿈은 꿈꾸는 이가 감정적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거나 상황의 압박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있거나 타인과의 갈등에서 폭발할 듯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상징합니다. 폭발을 피하는 꿈은 꿈꾸는 이가 큰 위험이나 갈등을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를 반영합니다. 이는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도망치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회피적인 태도를 버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경고하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폭발로 인해 피해를 입는 꿈은 꿈꾸는 이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반영합니다. 이는 자신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나거나 타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주변 상황에 대한 주의와 더불어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폭발이 끝나고 남은 잔해를 보는 꿈은 파괴 후의 상황을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할 준비를 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과거의 실수나 실패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음을 상징합니다. 이 꿈은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폭발 꿈의 심리적 배경은 꿈꾸는 이에 내면 세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주로 억눌린 감정, 스트레스, 그리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합니다. 폭발 꿈은 억압된 감정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분출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일상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가고 있을 때 나타나며 무의식이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이 꿈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음을 경고합니다. 폭발은 변화와 혼란을 의미하며, 이는 꿈꾸는 이가 큰 변화 앞에서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을 반영합니다. 특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불안감이 꿈속에서 폭발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현재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여야 함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폭발 꿈은 심리적 스트레스가 극대화된 상태를 나타내며, 꿈꾸는 이가 현재 느끼고 있는 심리적 압박감을 반영합니다. 이는 일, 인간관계 또는 개인적 문제로 인해 압박감을 느낄 때 자주 나타나는 꿈입니다. 이 꿈은 자신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있음을 깨닫고, 스트레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폭발 꿈은 꿈꾸는 이해내면 갈등, 억눌린 감정, 스트레스, 그리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상징하는 중요한 꿈입니다. 이 꿈은 감정을 억제하지 말고 솔직하게 표현하며, 변화와 혼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폭발 꿈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 상태를 이해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스가 폭발하는 꿈 가스가 폭발하는 꿈을 꾸게 되면 홍보이나 선전활동 등으로 작품에 인기가 많아진다. 건물과 교량 등이 폭발하여 화염에 쌓이는 꿈 건물과 교량 등이 폭발하여 화염에 쌓이는 꿈을 꾸게 되면, 정신적인 변화나 혁명이라 할 만한 계기가 생기거나, 어떤 일을 폭발적인 인기 속에서 성공적으로 마친다. 공장이 폭발하거나 화재가 발생하여 연기와 불꽃이 타오르는 꿈 사업의 성취와 발전을 이룩하여 부기를 얻게 되고, 재산과 명예의 융성 및 입신, 출세의 성공을 획득하게 된다. 타버린 잿더미와 검은 연기만 보이고, 불꽃이나 화염이 없을 경우에는, 반대로 큰 파탄과 손실, 말썽, 불상사 등 흉엄을 치르게 된다. 공장이 폭발하는 꿈 사업운이 상승하는 꿈입니다. 당신의 일이 궤도에 올라가는 것을 알리고 있으며, 계약 체결되거나, 기회가 생기거나, 업무 관련 좋은 연이 맺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교량의 폭발물 또는 기타 힘의 작용에 의해 절단되거나 파괴된 꿈 장애물이 없어지고, 자기 소원을 성취하게 된다. 난로나 가스통 또는 주방기구가 가열되어 폭발 위험에 처한 것을 보는 꿈 이성관계나 애정 문제로 갈등, 심리적 불안 또는 노여움에 놓이게 되며, 이로 인해 실수나 장애를 치르게 된다. 냄비가 끓어서 진기가 폭발하는 꿈 당신의 운기가 급상승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끌량물이나 차가 폭발하는 꿈 같은 폭발의 크기는, 당신의 해문도 및 미래의 운기 상승 정도와 비례합니다. 루켓트가 폭발한 꿈 가족의 번영을 암시하는 길몽이다. 무언가가 폭발하는 꿈 먼지가 폭발하는 꿈 택배 내용물이 폭발하는 꿈 같은 꿈 속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폭발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라도 무언가가 폭발하는 꿈은, 그 꿈을 꾼 당신에게 앞으로 운이 다가오는 길몽입니다. 미사일이 폭발하는 꿈 당신에게 행운의 파도가 발생할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미사일이 잇따라 발사되어 폭발하는 꿈을 꾼다면, 당신에게 놀라운 운세에 큰 도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노가 폭발하는 꿈 상대방을 지배하고 소원이 성취된다. 분노를 폭발시켜 소리친 꿈 상대방을 누르고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게 됨 불꽃이 공중에서 폭발하는 것을 올려다 보는 꿈 성적인 쾌감에 대한 격렬한 소망을 나타낸다. 비행기가 고층 건물에 충돌 폭발하는 꿈 비행기가 고층 건물에 충돌 폭발하는 꿈을 꾸게 되면, 지금껏 본건적인 관습에 젖어있던 사고방식, 부태에 연한 일들을 타파하게 된다.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공중 폭발한 꿈 자신의 신변이 새롭게 바뀌어 사업이나 직위, 신분 등이 새롭게 변할 짐조 산이 폭발하는 꿈, 화산이 폭발하거나 용암이 분출하는 꿈 백두산, 지리산, 한라산 등 산이 분화하는 꿈, 화산폭발 분화 꿈은 당신의 목표와 희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는 대길의 꿈입니다. 건물의 폭발, 화약으로 폭발하는 등 폭발 꿈과 비슷한 길몽이라고 판단하지만, 산이 폭발하는 모습은 대온의 상징입니다. 어딘가의 빌딩과 건물이 폭발하는 꿈 낯선 건물과 건물이 폭발하는 꿈은 당신의 운이 상승함을 알려줍니다. 충격적인 꿈이지만, 심하게 대폭발하는 꿈과 차례대로 건물이 폭발해 나가는 꿈일수록, 꿈을 본 당신의 운기가 폭발 규모에 비례하여 크게 발전해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자탄이 폭발하여 천지가 진동하며 무수한 파괴와 재난이 생기는 꿈 자신의 사회사업, 계몽사업이 크게 성취되어 큰 감명을 주고 위대해진다. 자신의 집이 폭발하는 꿈 해몽 당신의 운기와 가온이 단벌에 상승하는 꿈입니다. 또한 폭발의 충격으로 유리가 당신의 몸에 박히는 박힌 꿈은 재운이 붙는 것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몸에서 피가 흐르거나 피를 흘린 사람을 보는 꿈도 재운이 붙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서 따뜻하게 데우고 있는 음식이 폭발하고 터지는 꿈 당신 개인의 운기와 기운이 열림을 의미합니다. 만일 계란이 폭발하여 주변이 더러워졌을 경우에도 폭발하는 꿈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운기의 흐름이 좋은 방향으로 변해가는 것을 알려줍니다. 전투기가 큰 건물을 폭격해서 폭발시키는 꿈 구태연한 기성세대, 공건사상, 고루한 학설 등을 두드려 부술 수 있다. 주전자의 물이 끓어 폭발하는 꿈 운기 상승을 알리는 신호 지금까지의 노력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노력해온 것이 빛을 보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진, 화산, 폭발, 총성 등 천지를 진동하고 울리는 소리를 듣는 꿈 사회적으로 명성을 떨치거나 소문날 일이 생긴다. 상탈도끼 등의 무기에 찔려 피를 흘리거나 우려가 치밀어 분노가 폭발하는 꿈 음식이 생기거나 재물의 이득이 얻어주고 구하는 일이 의도대로 성취된다. 철조망을 끊거나 폭발시켜 안으로 침입하는 꿈 비상한 능력과 방도에 의해서 어떤 기관을 움직이고 이를 성사시킨다. 큰 다리를 폭발물 또는 다른 방법으로 파괴하는 꿈 큰 다리를 폭발물 또는 다른 방법으로 파괴하는 꿈을 꾸게 되면 어떠한 장애도 극복하며 자신이 소망하는 것을 이룬다. 폭발물을 자신만 아는 곳에 숨기는 꿈 위험과 비밀이 말썽이나 재난의 불씨를 아는 채 도사리고 있는 형국으로 파탄이나 불상사를 경계해야 한다. 남에게 가지라고 건네주는 경우는 자신은 다행히 큰 재난과 손실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신이 받을 경우에는 장애와 피해를 치르게 된다. 폭발물이 터져서 죽은 꿈 어떤 새롭고 창의적인 일이 성사되어 기뻐하게 될 징적 폭탄이 폭발하여 천지를 진동하는 폭음이 들리는 꿈 통쾌하고 거대한 일이 성사되어 세상에 명성과 소문이 날 것을 예시하는 꿈이다. 화산이 폭발하는 꿈 화산이 폭발하는 꿈은 세상이 놀랄만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하는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이기도 합니다. 회사가 폭발하는 꿈 회사의 사활이 달린 일이 생김을 의미합니다. 회사의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고액의 계약이 체결되거나 새 계약이 결정하거나 사원이 상승해 나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매출이 coeお functioning 회사의 매출이 아니다. 회사의 매출이 크 크